괜찮아? 아 그래 오케이 어 아 됐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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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줄게 응 그래 빤티다 좋아 어 지금 뛰는 거예요? 어 지금 내리고 지금이요 지금? 아니 좀 조용히 해 어? 아아 아아 어 어 어 어 어 와 뚫었다 어 아 진짜 조용히 하면 안 되네요 진짜 어 어 어 어 어 또 또 또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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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웃겨 으 으 으 아 진짜 미치겠다 어 두구두구 볼 동영상 생겼다니까 좋네 추억거리 생겼네 아주 약간 그 그거 약간 쫄일때 약간 느낌 이상하지 않냐 응 바늘이 지나갈 때 그러지 않아? 바늘이 지나갈 때 약간 쫄릴 때 약간 느낌 이상해서 왜 이렇게 성찬이 아들 보여줘야겠다 에 응 성찬이 나중에 자식 낳으면 보여줘야겠다 상찬이 나중에 자식 낳으면 보여줘야겠다 ㅋㅋ 잘 가지고